여야 대립이 계속 이어지면서 이번 달 임시국계도 지난달처럼 먹구름이 들이오고 있습니다. 지난달 29일 여야는 1일부터 30일까지 이달 임시회를 열기로 합의했습니다. 3일부터 5일까지 대정부질문을 진행하고 본회의는 13일과 27일을 열기로 했습니다. 의정활동을 이어갈 모양새를 갖췄지만 사정을 들여다보면 제대로 된 정치가 이어질 수 있을지 미지수입니다. 당장 민주당은 지난 한일 정상회담 관련해 정부 여당을 향해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에 한일 정상회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추진 중입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야당의 시도는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한 꼼수라며 반격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번 달에도 이 대표 타범리스크를 둘러싼 여야의 공방이 예상됩니다. 여야는 쌍특권 국회 통과 여부를 놓고도 기나긴 줄다리기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김건희 특별검사법, 대장동 50억 클럽 특권법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길 바라고 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특권 무용론을 외치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해 입장차가 뚜렷합니다. 뉴스토마토 김광영입니다.